처음에 한두 분 할 때는 48초가 되게 길더라고요. 되게 길게 느끼지 않는데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생각보다 점점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오, 의미가 깊네요. 이렇게 팬분들과 오랫동안 아이컨택을 해본 건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이죠.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많이 긴장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조금 긴장하게 했는데 처음에 다들 눈을 이제 부릅뜨셨는데 안면 근육형 다들 상당히 많이 떨리셔서 계속 저는 이제 눈으로 이제 어, 괜찮아요, 편안해지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분들은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분은 눈을 못 마주시고 되게 딴 데 보고 나 뒤에 서 있는 나를 보고 있어요. 뭐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고 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 그 한국 사회에서 눈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구나. 네. 특히나 이렇게 어, 저하는 뮤지션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 솔씨의 목소리를 항상 귀로만 듣잖아요. 네. 근데 솔씨를 눈으로 이렇게 계속 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굉장했어요. 어떻게 이거를 지켜보고 있대? 힘들지 않았어? 네. 지루하지 않았어요? 네. 의외로 재미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있다가는 누가 나오냐면 나인씨가 할 거예요. 네. 나인씨가 우리 같이 술 먹었잖아. 네, 그쵸. 불만이 많았는가 너 잘할까 모르겠다. 나인씨는 한 두 시간을 설득하더라고요. 이거는 아트고 네. 굉장히 예술적인 거고 이거는 아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솔씨의 음악을 듣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 맞으시죠? 네. 기타 준비 됐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무대를 넘길게요. 솔씨와 한